후아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아쉽죠? 아쉽다면 박수 쳐주세요 어젯밤에 We Before You라는 연마를 듣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잘나가는 사업가였다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요 그래서 존엄사를 결국엔 택하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담대하게 살아요 또 끝까지 밀어붙여요 안주하지 말아요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연할 때 써먹어야지 하면서 그 말을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고 또 저 자신한테도 해주고 싶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울컥했는데 그 메시지를 담은 곡이 우리의 방식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뭇대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식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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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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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가슴 때로 감사합니다